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은 좋은 일 하시는 분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요? 국군 장병을 위해서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업주가 기억에 남는 몇몇 일화들을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의 군 장병 무료 커피 두 달간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.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남성 A 씨는 군대에 입대한 아들이 생각나서 두 달 전부터 군 장병들에게 무료 커피를 드리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. 이어 군인들이 카페에 방문했던 몇몇 일화를 공개했는데요. 무료 커피 글귀를 보고도 눈치를 보면서 못 들어오던 7명의 군인에게 커피를 대접했고 쿠키도 나눠줬다면서 훈훈한 일화를 전한 A 씨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진상 고객에 대한 사연도 함께 전했습니다. A 씨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5, 60대 아저씨가 나도 군인이었다 공짜 커피를 달라고 했다면서 취지를 설명하며 좋게 거절했지만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말라며 막말을 하고 갔다고 씁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A 씨는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무료 커피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면 또 올리겠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ple